네 여기는 파주 다육 도매센터에 왔는데요 제가 그 밖에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하늘을 잠시 봐드리고 네 밖에서 일단 얼마나 큰지 외형적으로 제가 사실 저가 통이 좀 커서 압도당했어요 한동 두동 세동 네동 다섯동 여섯동 일곱동 네 이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재배 농가에 왔습니다 여기는 둥근잎비치후리대 방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대표님께서 3만원인데 포장도 힘들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갖고 싶으면 어떡해요 택배라도 해야죠 자 이렇게 묵은 아이고 보통 이제 로제트가 뭐 4개 3개 5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하나씩 드리면 너무 좋죠 자 둥근잎비치후리대는 3만원이었습니다 자 엘사라고 하는 아이는 이 묵으면 정말 이뻐요 그런데 가격대는 만원이요 엘사 네 진짜 묵으면 이뻐지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셨던 개마오기 5천원대 네 요렇게 작은 아이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게 저 진짜 미니엄자 좋아하거든요 그냥 전체 퉁쳐서 미니엄자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골드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제가 영상에 담았던 빨간색이 된다고 하는 골드코인 이 아이가 5천원인데요 자 목대 목대 한번 제가 보고 가야죠 이 아이는 약간 수영에 키가 좀 큰 아이고 원하시면 키 큰 아이 달라 키가 조금 작은 아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골드코인이라고 하는 그 미니엄자라고 토탈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빨개지냐면 이렇게 빨개져요 네 저도 오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골드코인이라고 하는 미니엄자인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자 5천원입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요기는 레드아이스에요 지난번에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는 사실 이렇게 얼굴 로제트가 하나짜리가 좋거든요 예쁘고 큼지막해요 얼굴이 근데 뭐 2두 그러면은 얼굴이 작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세요 2두짜리는 이렇게 얼굴이 작아요 그리고 원래는 2두 이상은 가격이 다른데 저희 사장님이 아유 그냥 같이 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 레드아이스 가격대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던 레드아이스로 잠시 보고 제가 또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애플미인 제가 지금 저도 하나 딱 눈도장 찍어서 골랐는데요 자 큰아이는 2만원 작은아이는 5천원이 붙여있는데 이 아이는 3개만원을 준다고 해요 근데 물론 흙을 털어서 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동네에서 좀 이 정도 제가 하나에 뭐 많이 주고 샀어요 거기서 말해도 아유 거기서 말해도 아유 예 애플미인 이 아이 작은아이는 하나에 5천원인데 3개 구매하시면 만원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수영이 조금 있고 커요 그런데 요정도 예 2만원이라고 하는데 애플미인은 그 물을 조금 아끼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뻐져요 자 이렇게 해서 애플미인 밭에 왔어요 애플미인이 조금 수영이 큰아이는 하나에 2만원이고요 조금 작은아이는 하나 5천원이지만 3개 하시면 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요 창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 파주 다육도매센터에 창은 저희가 그냥 전체 퉁쳐서 저희가 그냥 소개했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거 품종 뭐예요? 멕시코 야생마리아입니다 그러면 하나에 얼마예요? 지금 15,000원씩 아마 진짜? 저 있잖아요 구독자님들 물론 이 정도 크기는 돼요 10cm가 요 아이는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1, 12cm 정도 그런데 저 그거 하나에 3만원 주고 두 개 샀거든요 하나에 15,000원이요? 네 어머 어떻게 그러면 저 두 개 필요한데요? 두 개는 2만 5천원씩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5만원 미만의 택배비 부담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네 네 택배비는 거리 더 부담 2개에 2만 5천원 물론 다른 거 다 구매해서 5만원이 넘으면 괜찮지만 요거만 필요하신 분들은 택배비는 어차피 따로시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름이 뭐예요? 멕시코 야생마리아 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그리고 한두에? 15,000원 그런데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두루 삽니다 그러면? 2만 5천원에 택배비 별도 네 맞아요 물론 다른 거 다른 거 영상 보신 것 중에 같이 고르셔서 5만원이 넘을 때는 무료로 해드리지만 아 나는 멕시코 야생마리아만 필요해 라고 할 때는 네 맞아요 무조건 두 포트에 2만 5천원 한 포트에? 15,000원 15,000원 어머 잠깐만요 저 얼만큼 있냐면요 이렇게 가격이 좋은 거는 또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양이 다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파주다육 도매센터의 화해벤처 1호이신 대표님의 말씀이셨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을 조금 비쌌다 쌌다 이렇게 논하는 건요 시기적으로 비쌀 때 살 수도 있고 혹은 저처럼 이렇게 사장님하고 직거래해서 저렴하게 살 수도 있다는 뜻인데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가격을 두 개 하시는 분에 한해서 조금 조율을 했습니다 여기는 파주다육 도매센터에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크고 많고 넓고 여기는 파주다육 도매센터예요 제가 한 중앙 정도 있고 다른 동이에요 조금조금 직은 데는 또 다른 동이고 그런데 화이트그린이 밭에 왔는데요 제가 졸랐어요 네 어떻게 해요 가격 조율을 조금 졸랐는데요 자 사장님 화이트그린이가 물론 지금 있다가 여름에 또 잠을 자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가격을 지난번에 10두 이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딱 잘라요 20두 네 네 20두 이상 20두가 얼마? 20두 이상 3만원 하나 할 때 3만원 자 그러면 또 나는 두 개 갖고 싶은데 택배비까지 하면 더 비싸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두 개 하면 어떻게 해요? 5만원씩 해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5만원 이상 여기는 택배를 또 그냥 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 5만원 이상에 20두면 가격이 5만원 이상에 20두고 두 개 가져가시면 어머 제가 얘기하는 득템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벼르고 벼르고 사장님을 기다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화이트그린이가 어떻게 해요 20두를 10만원 하나 할 때는 자 이 포트를 하나 할 때 20두 네 네 네 하나 할 때는 자 3만원 그 다음에 또 저는 두 개 하고 싶어요 그럼 5만원에 택배비 무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 저 오늘 전화 꼭 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화해벤처 1호인 파주다육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거는 제가 잠시 한 번만 설명 대표님 만나기 어려워서 자 어떤 거를 키웠어요? 자 보면 영상에 자 요아이름 작은 것들을 키워가지고 네 지금 큰 거가 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6년 그런데 포트 하나에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하나 키워서 조금 크면 다시 또 네 분을 옮기고 분을 옮기고 폭이 나눔 하고 또 크면 분을 옮겨서 뭐 이렇게 옮기고 아우 세상에 그러면 농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이트그린이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장님이 지금 어디에서 수입해 오셨어요? 요런 아이를 이태리아하고 일본 쪽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요런 아이를 수입 직접 해 오신거죠? 세상에 직접 수입하셔서 자 분을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또 바꾸어야만이 해수로 5, 6년 이상이 지나야 지금 현재 보는 20두 그런데 실제로 10두 20두는 10두만 해도 크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20두에 하나 할 때는 얼마에요? 3만원이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두 포트 잡았는데요 이 두 포트는? 5만원씩이라서 택배비 무료로 아우 세상에 저 주문할 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그린이를 제가 밭에서 영상을 담았구요 마침 대표님께서 이쪽에서 저희 구독자님이 지금 얼마큼 있으시냐면요 자 얼굴은 안나오니깐요 자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다남다육을 보고 오셔서 매장에 계셔서 응대 중에 제가 잠시 네 붙잡고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까지 저희 말씀해 주신 분은 파주다육 도매센터의 화해 벤처 1호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맥앤토시 아우 종류가 비슷한게 워낙 많아서요 맥앤토시는 이 아이는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보면 가격대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블락테오슘 이 아이도 만원인데요 제가 살짝 옆으로 돌면 저희 룬데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많이 합식도 했고 근데 룬데리가 아우 세상에 꽃이 다 맺었는데요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번에 왔을 때는 꽃이 다 맺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5,000원이구요 제 룬데리가 얼만큼 예뻐지냐면요 이렇게 예뻐집니다 아 예 이 아이 룬데리 만원 요거는 만원이라고 해요 룬데리 만원 자 이렇게 해서 올팻도 있고 가격대 예 슈퍼미니마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만 볼게요 아 멕시코미니마 멕시코미니마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자 멕시코미니마가 만원입니다 자 요아이들의 정월 하 정월 만오천원입니다 어휴 세상에 예 요렇게 하 요렇게 응 자구들이 그리고 저 이거 맘에 들어요 하하하 맘에 안드는거 없어요 네 라우리 이야 네 이 아이들 요아이는 조금 덜 먹었죠 예 그리고 이 아이 진짜 먹었죠 라울도 배송하기 힘들다고 하셔요 예 물론 부러지면 또 심으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속상하죠 라울 요정도 아이 그리고 애플미니인데요 요 애플미니는 가격대가 조금 있죠 자 애플미니 가격이 제가 한번 네 요정도 아이가 만원인데요 아까 2만원짜리도 괜찮고요 3개 하나에 5천원짜리가 3개 예 요것도 괜찮은데요 아 예 요거 애플미니 자 만원 자 몬스톤 몬스톤도 몬스톤도 제가 그 에케베리아 요아이는 미인중에 몬스톤 5천원 자 아메치스 라우이 라우이가요 정말 예뻐요 요아이는 조금 푸트가 작은 아이인데요 가격이 조금 저렴할 것 같아요 요거는 라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 라우이 얼마냐고 이렇게 한번 더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사장님이 잠시 일하고 계신 화해벤처 1호 이신 사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지금 분갈이 하는데 근데 어떤 상품이에요 아 요게 피델리오라는 상품입니다 아 피델리오 저는 사실 초보맘인데 듣기는 했어요 워낙 근데 이 피델리오는 어떤 상품이죠 예 이게 그 신품종이고 네 저희 그 다육하시는 분들이 하나쯤은 꼭 보유하고 싶은 그런 품종입니다 아 품고 싶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오늘 제가 왜 영상을 담냐면요 아 그래도 물론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상품이 있어서 나중에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델리오는 지금 제가 볼 때 가격대가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통 얼굴 하나 예 그렇게 크지 않은 이게 지금 한 20만원 정도 와 거래가 되고요 그러면 제가 초보맘인데요 네 얼른 계산했을 때 이 아이 하면은 득템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세 아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년 2년 묵었을 때 어머 가격으로는 어 사장님 가격으로는 이것도 20만원에 지금 드릴 수 있는 가격이고요 아 진짜 아 그러면 이 피델리오라고 하는 아이는 사장님이 일하는데 제가 잠시 지나치다가 들렸고요 분갈이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분갈이는 만약에 구매하셨을 때 분갈이는 어떻게 네 그냥 키우실 분들은 네 이 분에 지금 있는 이 흙이 네 제가 쓰는 흙인데 굉장히 네 상당히 좋은 흙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그냥 키우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분갈이 그냥 몸살 안하게 그냥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네 네 뭐 별도로 이렇게 털어서 심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좀 키워서 네 아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키워가지고 아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네 저도 사실은 문갈이 할 때 몸살 하기 때문에 흙을 들턴다 뿌리를 들자른다 하는 게 맞긴 맞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흙도 안 털은 상태는 네 지금 쪼끄미 아가들이 조금 더 많이 자라기 위해서 네 흙을 털지 않고 왜냐하면 정말 좋은 흙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 잠시만 피델리오가 현재 얼굴 하나에 시중에서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여기보다 작은 게 한 2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에 어떤 이렇게 자구를 많이 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물론 초보맘은 그걸 어떻게 그 돈 주고 살까라고 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래도 나는 그 정도 하나쯤은 내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주다육 도매센터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은 화해벤처 1호이신 대표님이셨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농장에 다시 들어왔어요 저희 구독자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 김포에서 오셨어요 아 근데 제가 아까 고른 거 영상에 담긴 할 건데요 고수님이세요 저보다 훨씬 그런데 아까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자 네 카이저 네 카이저 카이저하고 폼리움하고 피델리오 근데 카이저 여쭤보셨는데 사장님 대표님 이 카이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아마 시장에 다 냈고 요거는 지금 종자 쓰려고 종자만 지금 몇 개 갖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종자로 쓰시려고 판매하지 않고 가격에 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화해벤처 1호님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자 요거는 또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네 솜염이에요 솜염인데 저희 대표님 이 솜염이 가격대가 얼마에요? 지금 솜염은 지금 한 40만원 정도 시중에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는 조금이지만 제가 한쪽에 다시 가서 많이 찍을텐데 이 솜염은 보통 시중에 제가 몇만원짜리 받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요? 그 이제 품종이 이제 유사 품종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솜염이라 그러면 이제 입이 이렇게 넓고 네 통통하고 네 네 그런게 진짜 솜염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통통을 보시면 좀 보세요 네 맞아요 그냥 솜염이 워낙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슷하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제 비슷하다 여기서 사장님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수입 100%? 국내 생산입니다 아 솜염은 그럼 국내 생산이고 네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배에서 직접 내가 키웠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네 아 이거는 가격대는 이제 물론 사장님하고 따로 논의하시면 되고 가격대가 워낙 있어서요 4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카이전은 종자로 쓰시려고 남겨두셨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은 저희 구독자님과 여기 화해벤처 1호이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솜염 쪽에 다시 다른 쪽에 왔어요 그런데 가격 공개는 안 하시지만 아까 그 아이들보다는 조금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제가 만약에 전화로 솜염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가까운 데에 계시면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니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아 그러면 가격은 이제 공식적인 가격은 40만원이고 사장님이 직접 재배하신 거라 인증을 하고 네 그러나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꽃 갖고 싶다 그런 분은 대표님하고 직접 통화하셔서 조율을 조금 하신다는 거죠 네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은 파주다육도매센터의 대표님이시고 화해벤처 1호이신 사장님 말씀이셨습니다 사장님 따라왔는데요 사장님 이건 아까 본 거하고 좀 작아요 네 좀 어린 거죠 아 금액으로는 조금 낮아지죠 네 그러면 이 영상 보고 나는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요 네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이외에도 다른 종자들 아주 귀한 종자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셔도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아 멀어서 못 간다 그러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귀한 종자도 있고 송민영도 당연히 있지만 또 다른 가격이 고가나 금 종류가 필요하신 구독자님이나 혹은 전문가님이시죠 네 그분들이 아 전화를 따로 직접 주시면 충분한 상담하고 충분히 가격 조정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은 그 파주 다육 도매센터의 화해 전문 화해? 벤처 벤처 1호 이신 사장님이셨습니다 화해 전문 이신 사장님 감사합니다.